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이제 9월에 시행되었던 9월이 아니죠 8월 31일에 시행되었던 구평에 대한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평이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이 되기가 좀 어려운 구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재와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능과의 연계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9평을 여러분들이 보고 났을 때 굉장히 현장에 친구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되게 잘 봤다. 감사하다. 그래서 일단은 기분 좋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해볼 만하다. 영어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직까지 시간이 아깝다. 그리고 이 정도 난이도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만약에 이 정도 난이도가 아니라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풀 때 여러분들이 쉽게 느꼈다라는 것은 나만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수능의 그날까지 완벽하게 나의 그런 약점이나 또는 나에게 있어서 좀 헷갈리고 혼돈되는 것들을 잘 체크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파이널을 좀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 단어와 소재가 일관성이 있다. 일단 differentiate into는 과거에 우리가 세포분열과 관련된 지문에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observe라고 하는 것이 관찰하다가 아니라 말하다 라고 우리가 나오는 것도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embedded, 우리 끼워져 있는 또는 내포된 이런 단어도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vergence라고 하는 것, 갈라짐 있죠. 이런 단어도 21번, 24번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또는 동사로 diverge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단어 정리나 어휘 정리, 표현 정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되었던 소재들을 보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음악을 권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또는 인터넷 정보, 전문가가, 비전문가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 이런 건 EBS 연계 소재고요. 운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와 관련해서, 배 건축과 관련해서 순서 문제로 나왔던 게 우리 예전 기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악과 관련한 것이나 또는 디자인, 또는 환경, 또는 조세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소재가 나오는데 다 한 번쯤은 들어봤었다. 제가 또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크래프트하고 아스트를 구분하는 지문,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매일매일 영어를 앞으로 꾸준히 하는데 자신감을 좀 가져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영어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다, 나쁘지 않다,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출 구문인데 1번부터 7번까지 계속 나오는 구문이 또 나와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구문도 우리가 나왔어요. 20번 문제에서 Not a, until b. 자, 그래서 b하고 나서야 a하다. 그 다음에 that's why. 따라서. 뒤에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rarely가 부정어죠. 부정어가 나오면 중요한 정보는 뒤에 있다. 그래서 명사뿐이다. 그 다음에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번에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29번 어법에서 보셨죠. 그 다음에 instead of 다음에 우리가 명사 나오고 빈칸 나오는 거 6월달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가 아니라 뒤에 거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시어를 통해서 또는 문장 삽입이나 순서에 있어서 search의 역할 search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바로 직전에 언급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강조 같은 거 it that 또는 which 이렇게 지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걸 앞으로 빼가지고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기출 구문이에요. 얘는 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나왔던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성적이 올라갔지만 나쁜 점은 뭐냐면 진짜 내 약점을 아직 제대로 두드려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땐 조금 더 난이도로 올려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준비했냐. 저는 이제 오라클 파이널을 작년과 다른 다 달라요. 다 개정을 했고 선지 어휘는 작년께 좋아서 이번에 나왔던 핸드 뭐 투 핸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나오는 단어들 있죠. 빈출 단어들 그 다음에 연결성 통일성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94년도 수능부터 22년 수능까지 샘플링을 해서 해당하는 패턴과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비기출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등급 이하 친구들은 나는 1등급이다. 그러면 정말 매운맛 보여드리겠다고 이제 만든 게 그랜드슬램 봉트 모의고사 3회분인데 듣기 평가부터 해서 실전하고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킬 사용이 안 되는 지문 그 다음에 정확하게 구문 해석을 못하면 틀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소재와 연계성 이렇게 해서 비기출로 선지훈련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봉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친구들은 9월 중순에 개강하는 이 강좌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구문 연습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어휘학습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내가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지 점검하고 안 되는 것들은 빨리 모아가지고 적어놔서 또 뭐다 반복하고 누적하고 학습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컨디션 관리도 하시고 다른 과목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영어도 역시 언어이기 때문에 감이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분 이상씩은 꼭 공부하는 연습 내가 부족한 것을 꼭 채워주는 연습 이런 것만 하신다면 원하는 등급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